네, 안녕하세요. 너무 눈이 부정중. 첫 소스로는 라푼젤 디즈니 영화의 OS 디즈니 영화인 When You're My Life Begin을 하게 된 건데요. 우선 아무래도 이 노래가 내 인생은 시작하냐, 시작 이런 걸 듣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번 공연의 첫 곡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1일이 했던 2일 정도, 이 곡을 마지막으로 졸업을 하고 이제 4월에 나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곡을 선택했는데 이제 저말고도 이제 여러분들 인생에서 새로운 선택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그런 신나고 약간 두렵기도 한 그런 마음을 플러드 한 곡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많이 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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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